알고 있었지? 나 누구 아들인지. 근데 재훈아. 이런 인생 너 만나고 달라졌다고 하면 믿을래? 네? 처음으로 진심을 다해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됐다면 믿을래? 너 때문에 웃고 너 때문에. 생일 선물은 왜 샀어? 카드에 사랑한다고 써놨더라. 그거 거짓말이었어? 근데 안 돼요. 팀장님은 회사 물려받고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 이루면서 살면 돼요. 나는 내가 알아서 그냥. 아니. 진짜 불행해지는 건 따로 있어. 너 떠나면 나 돌아갈 거야. 예전에 사고나 치던 지호준은. 팀장님. 매일매일 술 마시고 매일매일 다른 사람 만나고. 그러다 잊을만 하면 뉴스에 한 번씩 나오겠지. 스캔들이며 사건 사고며. 그렇게 안 되면 내 발로 경찰서 찾아가지 뭐. 누굴 때렸다고 욕을 했다고. 맞아. 나 지금 너 협박하는 거야. 그러니까 서재훈. 나 다시 돌아가게 놔두지 마라. 나 혼자 두지 마. 나 사랑해주라. 그걸로 난 충분해. 나는 너여 달이 되고 별이 되어. 네가 어딜 가든 길을 비추고. 그저 바라보다 눈물 나는 따뜻어. 너 Against Me. 내가 어떻게? 내가 도와주신 분이야. 데뷔 다운 건. 오늘도 전의 어떠한 느낌이에요. 저의 편의점이 다행이들과. 다행이다. 웃는게 마시려. 더 여행을 새utz. 저의 편의점을 지냈을 내기로. 너의 자의 편의점이 다행이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